우와 상민축제야? 우와 잘 안보이네 카메라로 이상한 소리 하네 우와 진짜 많이 준비했다 응 안해 이거 구른다 와 분수도 있어 와 분수도 있어 분수도 해봐봐 분수도 해 어 그러네 와 저기 뭐 했나봐 가보자 어 오징어 행사한다 엄청 잘해 왜 쉬는데 쉬는데 응 와 와 와 장난 아니다 와 오늘 장난 아니네 와 이런데도 이런데도 이뻐 쑥이네 와 와 되게 많네 저기는 맨날 저기는 맨날 나 화장실 들었다 가자 저기는 맨날 나 화장실 들었다 가자 소울이랑 잘 될래? 네 내가 바로 사줄게 나 몰라 나는 맨날 종사 물었어 뭐해 콜바 와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